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14건 했습니다. 다쳐가지고 일찍 들어왔어요. 예, 맥주 한잔 마시고. 엄밀히 밟혀줘.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냥 한번 밥먹어. 저녁 먹어야지. 밥심으로. 다섯건 했습니다. 어메게 부대찌개는 실시간 방송에서 먹을게요. 부대볶음 부대볶음 부대찌개 아니야. 오늘은 일주일 동안 하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부채살, 미국산 부채살, 테라, 발토주 아니에요. 코끼리 맥주, 도레맥주 아닙니다. 부채살은 실시간. 오늘 주급 들어와서 저기 이마트 가서 양주도 사고 회도 사고. 오늘 17건 했어요. 뭐가 가리비야 이건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오늘 17건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중에 소치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따랐구요. 여러분들 더운 날씨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짠. 뭐 먹지? 새우. 이거 먹을까? 이거 맛있죠? 음. 감사합니다.